아파트 거래는 줄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금 문제 때문에 아파트 증여 열풍이 올해도 거셉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3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%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1년간 증여 건수 1228건도 넘어섰습니다. 또 이 기간 증여 건수가 매매 분양권 전매 등 전체 거래 건수의 7.1%를 넘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